이번에는 다섯 번 정도 해줍시다 의지하셔야 되요 늦게 오면 걱정된단 말이에요 돈이 뭐 딱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 먹기 햄버거를 하나 먹어주고요 입을 아주 크게 벌리지 않으면 자 그리고 운동도 네 눈도 좀 해줄까? 아유 싫어요 눈을 감으면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오우야 암호가 하면서 콧물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안 아픈 거 보니까 똥게만 합시다 내가 갖게만 와면 암호 어디 아프잖아 눈으로 또 손을 만들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네 이 친구가 약간 이뻐보이기까지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이제 좀 어? 괜찮은데? 네 이 느낌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뭐야 이벤트가 있는데? 가끔은 청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라고는 해도 맨날 벽장에 그냥 쳐넣을 뿐이지만 이 책도 이제 안 보니까 여차 어? 뭔가 떨어졌나? 이게 뭐지? 오 귀여워라 누구예요? 누구지? 왜 그래요? 아니 옛날에 자주 놀던 애야 그렇군요 근데 아직 그 아이도 근처에 살고 있나요? 흠 글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한번도 못 만났어 아 액도 이걸 가지고 있었나? 음 허 저런거 남겨두면은 별로 안 좋은데 네 네 식사 하나 먹어줬고요 과일도 좀 먹어주고요 네.. 나.. 예뻐요? 어.. 그래.. 자 대화 요거는 도대체 뭘까? 이거 개방 안 되는 거 이거 도대체 뭘까요? 왜 개방이 안 되는 걸까 이거?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나.. 이제 그림 잘 그려요 보실래요? 도대체 왜 그림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 도대체 왜 그림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 자 독서도 한 번 해주고요 휴식과 한 번 취해 줍시다 잠 한 번 잘 자요 잠 한 번 잘 자요 음.. 그대로군 비가 오는 날씨고요 비 오는 날씨고 이럴때는 복서를 좀 해주고요 잠수성을 좀 올려줘야 돼요 잠수성이 너무 낮은데 아니.. 도대체 네.. 그래.. 네.. 샘버 하나 먹을게요 고기가 삼겹이네요 맛있지 과일도 하나 먹어 주고요 어, 그리 예뻐 예뻐 자,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 꼭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되냐, 이제 애정 그니까 연필 모이고 그리는데 저 정도는 잘 하는 거죠 오, 이거는 좋아요 이거, 이거 피아노 건반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거죠 잘 해봅시다 준비, 시작 아니, 뭐야 이거 왜 이상한데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아 좋았어 이제 완벽하네 커다란 사장에 푹 빠질 것 같은 기분 오케이, 좋았어 네, 이것저것 많이 올라갔죠 고, 구매와요 고압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 구매와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 여기서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요 한 턴 정도, 아, 두 턴 정도 남겨놓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일본에서 더 유명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더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네 토막을 일본어로 치는 거 하고 우리나라, 자, 뭐냐 한글로 갖다가 토막이라고 치는 거 하고 네, 일본 쪽에 훨씬 더 게임 플레이한 게 많이 나와요 꽤 유명한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게임이에요 성우도, 네, 완전 메이저 성우들이 다 더빙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 게임 다 완전 메이저 성우들이 다 더빙했어요 보니까 완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더빙, 더빙한 거 같더라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독서 과일을 하나 먹어줄게요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신선한 과일이 최고 한국은 그냥 네, 일반인들 데려와가지고 오디션 봐가지고 그거 했다는데요 네, 더빙한 거래요 오, 뿅감 네, 뿅감 상태 됐죠 아주 좋아요 뿅감 상태 됐어요 아주 좋아 뿅 갔죠, 그냥 이게 최종적으로 굿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애정도를 90%까지 올려야 돼요 지금 네, 한 30몇 프로인가 40몇 프로인가 되는데 90%까지 올려야 된답니다 3년 4월 전까지 3년 4월 전까지 네, 90% 이상 올려야 돼요 자, 이런데 한번 둘러주고요 자, 이런데 한번 둘러주고요 다 둘러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별 이벤트가 없을 때는 그냥 가면 되고요 물가는 나쁘지 않군요 네, 물가 나쁘지 않고 운영, 피, 끝이고 그리고 복권 복권 5천원 당첨되려나? 5천원짜리 한번 당첨되는 거 보고 싶다 자, 150원 손해봤죠 괜찮아요 책도 하나 사주고요 술이 그건가? 잠깐만 술이 몇 올라오면 뭐 올라오는 거지? 음, 오케오케오케 술은 필요없겠다 자, 과일 햄버거를 좀 사주고요 햄버거 햄버거 사주고 과일 하나 사주고 자, 이 정도 사주면 될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도 둘러서 카페하고 영화관도 둘러줘야겠죠 카페하고 영화관도 둘러줘야겠죠 종간다는 표현이 아주 한국적이고 맞아요 tym... 음... 그리고 이 거리에 있는 유일한 오락시설이구나 이 영화관 그런데 나는 그다지 이용한 기억이 없다 됐어 이제 뭐 할 거 없는 것 같고요 갑시다 자 뿅가 있는 상탠데 온도가 지금 많이 높네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은 자리부터 이동해요 자리부터 거기 시원한 지하창고 쪽으로 이동해 주고요 자 온도가 높네요 그래도 그래도 높네 머리핀을 해주도록 할게요 난 정말 귀찮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1도 떨어졌죠 자 그리고 먹기 보양식을 하나 먹을게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자 온도가 34도로 떨어졌죠 그랬었나요? 근데 PC판하고는 좀 달라요 스트레스가 많이 어 뭐냐 거기서는 PC판에서 스트레스 조절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흐릴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바로 그림 그리기를 그려줘야겠죠 자 그림을 계속 그려줍시다 자 이거 정말 내가 그리고 있는 거 맞아? 피카소 나오라 그래 내가 짱이야 자 그림 계속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자 한번 이렇게 스타드 모드 줄게요 아 이게 보양식이나 술 같은 게 5톤 동안 이제 온도가 5도 떨어지거나 5도 높아지거나 이런 거여가지고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내가 힘들어하네요 이거는 지금 출근하자 나 보고 싶어서 일이 제대로 될까? 네 좋은 거 맞아요 저기요 책에서 본 건데요 응? 여름이라고 하면 역시 바다예요 오 그런 것도 아네 저도 바다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바다? 가지 뭐 가자 가자 좋다 그럼 가볼까? 예? 정말? 사람이 없을 때로는 가도 괜찮겠지? 밤에 가는 거야? 밤 밤에 바다라니 좀 무서운데요 저기 하늘 좀 봐봐 예? 우와 별림이 잔뜩 밤에 보는 바다도 꽤 괜찮지? 네 정말 멋져요 대천바다 내 밤에 바다 가니까 내 헌팅하는 애들로만 잔뜩 있던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줄까? 별자리? 별은 볼 생각도 안 하던데 옛날 사람들이 별들의 위치를 보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게 자 조성함 감수성 100 증가 매력 100 증가 스트레스 58아 아주 좋은 이벤트가 나왔네요 일단 출근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나 보고 싶어서 일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좀 많이 주는구만 나 보고 싶어서 일이 제대로 될까? 한 번 더 이렇게 예쁜 날 두고 나가버리다니 딱 이 정도만 출근을 해주고요 출근 딱 이 정도 네 번만 해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마시기 주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음료수가 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캠커워드 먹어주고요 이건 새우살이 씹혀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옥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자 이렇게 옥서를 좀 해줍시다 저 때 새우버거들은 다 명태살이죠 명태살 네 지금은 새우 들어가 있기도 한데 네 보통은 명태살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일단 이거 잠깐 볼까 오 온도 많이 떨어졌네 오케이 온도 31도에 지금 네 습도 70도 아주 좋아요 지금 완전 네 딱 괜찮은 날씨죠 온도 딱 괜찮은 날씨고 창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아니야 창가 쪽으로 이동하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습도가 습도가 너무 네 낮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그냥 하자 여기서 독서 좀 많이 해가지고 감수성 좀 올려줄게요 자 피로도 지금 꽤 높아졌고 어 체력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체력부터 올려주도록 합시다 체력부터 눈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눈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하하하 어 뭐야 또 뭔가 일어났는데? 이벤트가 이것저것 많이 일어났네요 뭐야 아하 안녕하십니까 절격하시나요? 뭐야 이 사람 완전히 달라졌잖아 말도 안 더듬고 제가 왜 이렇게 못 씻어졌냐고요 하하하하 그건 바로 이 책 덕분이죠 연애의 기초 이 책 하나면 당신은 최고의 멋진 남자 이성에게 언제나 눈길을 받는 매력남 박영남이 됩니다 진짜로? 1부 남자가 되라 2부 여자를 알자 3부 연애 똑바로 해야지 거기에다 특별부로 전국 뿅 가는 데이트 명소 총정 2003년판 하하하하 응 좋네요 하지만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백화점 가격은 3000골드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일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인가? 하나 살까? 그런데 저런게 과연 필요할까? 남자가 그렇게 용조를 했었으나 남자라면 미래를 봐야하네 책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엠카더가 있으면 300골드 아니면 600골드 오케이 삽시다 역시 탁월한 선택입니다 부디 조은경은 많이 갖길 바래요 그럼 이만 그래 나도 멋진 남자가 되는거야 하하하 당신은 연애의 기초를 얻었다 이런걸 얻어야지 이제 그건가? 뭔가를 할 수 있나? 역시 네 뽀뽀하기 이런거 되네요 네 뽀뽀하기 네 이런걸 사야지 이런걸 사야지 이제 어 이런걸 할 수 있나보네 자 일단은 운동해서 눈 운동을 한번 더 해줘야 돼요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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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먹을걸 하나 먹어줍시다 먹기 햄버거 하나 먹어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맛이 그리고 주스 하나 마셔주고요 쏘는 듯한 이만 자 그리고 잠을 한번 자주고요 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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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이제 뽀뽀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뽀뽀하게 한번 해봅시다 뽀뽀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 한 번 더요 당신 나 정말 좋아하는거 맞죠? 아 요렇게 해줘야되는거구나 오케이 아 요렇게 해줘야되는거구나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에서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네 어 너무 대단한 작품인거 같아요 일단은 피로를 한번 더 풀어주는게 좋을거 같고요 피로를 한번 더 풀어주고요 쐬근 쐬근 피로를 한번 더 풀어주고 자 그리고 음식을 먹어주고요 햄버거 역시 천원버거 시리즈가 예술이야 자 그리고 이동 이동 이동을 해서 창가쪽으로 가줄게요 응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보고 반해버리면 어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설마 불감상태 뜨는거 아니겠지 이게 뿅감상태 바로 뒤에는 불감상태가 되더라구요 네 이게 네 딱 어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태에서 어 A를 받으면 A이상 받으면 수줍은 상태가 되고 수줍은 상태에서 A이상 받으면은 뿅감상태가 되고 뿅감상태에서 이제 한턴 지나고 나면 불감상태가 되고 네 딱 이렇게 되는거 같아요 다음달 예상 평균 온도 27도 10도 54도 나쁘지않고 제 조국은 네 어 한국인데요 BTS 네 블랙핑크 PSY가 있는 나라 김연아의 발과 박지성의 다리와 네 이세돌의 두뇌가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자 공원에 왔는데 응 이건 오케이 돈 주웠다 좋아 자 돈 미친듯이 주워줄게요 이렇게 돈 줍는 칸에는 돈을 줍는 이 외출 상황에서는 어딜 가도 돈을 줍어요 오 저것은 오케이 또 돈 주셨죠 자 여기도 가서 돈 줍자 여기도 아마 돈 있을거에요 여기도 아마 돈 있을거에요 오케이 자 여기 아니구요 여기도 아마 돈 있을거에요 이쪽에 다 둘러봐 여기도 여부 염가 구입의 기본 엠카드 회원 모집죠 자 영어간입니다 어 이 냄새는 어 이 친구 나왔나보네 안녕하시니지요 티켓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죠 아 하고싶지 않아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푸아그라는 무엇일까? 푸아그라는 거위 간 아니야? 푸아그라는 오리의 간이야?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하 맞춰버리고 말았다 그럼 상품으로 이것을? 당신은 보양식으로 입수했다 이건 설마 자 이건 설마 뭔데 영화관에서 요리사가 나와? 그러니까요 거의 거의 간일텐데 보양식 근데 저거 개꿀이긴 하죠? 좋긴 좋아요 옛날에 이런 게임 되게 재밌게 했는데 나이 먹고 지루해서 못하겠다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저냥 할만하네요 아 1등 좀 나와라 1등 아 이거 2등 안나오네 이거 이번에는 이거 사고 아 이거 여름모자 사고싶었는데 여름모자 못사네 벌써 2년째 8월이야? 야 이거 3년째 4월이면 끝나는데 아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생각보다 conviction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249.. 아.. 한 3개만 사줬어 어차피 이제 먹을 거 많으니까.. 아 그래요? 자 지금 불감상태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저장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불감상태를 푸는 방법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이브를 해놓고 세이브를 해놓고 혼내기를 3번 연속시키고 나서 그 달이 끝났을 때 보통 상태가 되게 기도한다 그게 답이에요 자 여기다 저장을 해주고 양갈래 머리 하니까 되게 귀여운데? 양갈래 머리 밖으로 나가볼래? 한번? 자 정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원은 나가야지 온도가 많이 떨어지네 밖에 나가면 온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더울 줄 알았는데 어 이거는.. 이거는 로드하는 게 좋겠죠? 이건 로드하는 게 좋아요 네.. 내가 필요할 때면 말해 네 네.. 아 갑자기 아 나 오늘 점심 1시.. 1시쯤인가 12시쯤인가 그때 밥 먹고 나서 지금 네.. 먹질 않아가지고 이거 뭐냐 딸기.. 딸기 몇 개 갈아가지고 우유랑 같이 네.. 먹은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아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배고파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진짜로 배고파 죽겠어요 와.. 왜 이렇게 배고프냐 점심에 한 12시쯤에 밥 먹고 나서 지금 요거 하나 먹고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가지고 배고파 죽겠어요 그냥 밥해서 먹었죠 배고파 죽겠어요 아.. 자 일단 이동 이동해서 책상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 줄게요 책상이구나 책상이구나 자 27도 꽤 높긴 한데 괜찮아요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고요 먹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방송해야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방송해야 돼가지고 먹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배고 배고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갈증을 해소를 해야겠죠 주스를 마시고 주스 김은 다 어디에 빠뜨린거지 음.. 아.. 지금 되게 괜찮은 온도와 습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분 전환으로 그림 그리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야 그럼 내가 이해해야지 오.. 야 그림 잘 그리는데 야 여러분들 이거 입으로 갖다 그렸는데 이정도면 개 잘 그린 건데 나도 저거보다는 잘 그리기 힘든데 나오지 먹고 나면 좀 졸리더라구요 그림 그리기 눈을 한번 감으면 다시 뜨기가 꽤 귀찮군 뽀뽀하기 뭐하는 짓이지 쓰다듬기도 한번 해주고요 그림 그리기 한번 더 해주고요 그림 그리기 한번 더 해주고요 햄버거 하나 먹어주고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크지? 자 출근도 한번 해주고요 어딜 나간 거지? 어딜 나간 거지? 흠 사라져버렸군 출근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세요 배고프다 어딜 나간 거지? 출근 딱 다섯 번 해주고요 자 이제 온도가 22도 네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이러면은 습도는 좀 높아졌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되냐 자 스타일을 바꿔줘요 겨울모자를 씌워줄까? 겨울모자를 씌우면은 온도가 24도가 되죠 그리고 겨울모자 씌워줄까? 겨울모자 씌워줄까? 겨울모자 씌워줄까? 겨울모자 씌워줄까? 다음번에 이제 염색을 다시 해줘야겠네요 이제 슬슬 10월이 돼가니까 염색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물 마시기 주스 햄버거하나 먹어주고요 과일도 하나 먹어주고요 왠지 오렌지 맛이 나는 것 같다 자 주스도 하나 마셔주고요 엔딩 볼 때까지 한다고요 자 뽀뽀 한번 해주고요 아니야 뽀뽀 지금 하지마 일단은 여기서 저장 여기서 저장 한번 해줄게요 여기서 저장해주고 이런 다음에 혼내기를 3번 해줘야 돼요 혼내기 3번 해주면 일단 일정 확률로 보통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보통으로 돌아하게끔 해줍시다 한 Galile를 마시주 이렇게 결정했어요 여기서 혼내주기 혼내기 혼내기 왜 그러는데 왜 excuses 자 애가 찡찡거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해주면은 일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뽀뽀도 좀 해주고 냠냠냠냠 뽀뽀도 해주고요 지금 뭘 갖다 댄 거야? 냠냠냠냠 뽀뽀를 많이 해주고 수다듬어주기도 응? 뭐냐 뽀뽀하게 지금 뭘 갖다 댄 거야? 해주고 응? 겨우 떴는데 또 감아야 하다니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요거 스타일 바꿀 필요 없구나 먹기 햄버거 하나 먹을게요 음 맛있 안녕하세요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요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미칠 것 같네 자 지금 불감 상태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껐다가 다시 켜주면 돼요 어 밖에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 어 밖에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 어 밖에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 뭐지 내 이름이 뭐야 비 에이 스타일로 내 이름이 뭐야 비 에이 스타일로 똑같죠 여러분들 깜짝 놀랬다고요 깜짝 놀랬다고요 바스타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바스타일 네 그 친구가 부르는 곡이에요 자 대화 여기서 혼내기 왜 그러는데 혼내기 혼내기 무슨 일 있나 네 출근 한번 해주고요 음 사라져버렸군 자 애정 뽀뽀하기 웃음 아 자 뽀뽀하기 지금 뭘 갖다대는 거야 지금 뭘 갖다대는 거야 쯔 뭐 하는 짓이지 흐흫 뭐하기 수학이 됐어 라이어로이어처럼 열정적으로 해달라고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불감 제발 아아! 제발 불감 좀 사라져라 불감이 사라져야 되는데 저거 불감만 사라지면 되거든요 불감이 사라져야 돼 어떻게 해서든 불감을 사라지게 해야됩니다 불감 불감 하니까 왜 갑자기 곶감이 먹고 싶지? 곶감 먹고 싶다 옛날에는 곶감에 진짜 입도 안 됐었는데 저걸 왜 먹는 거지? 하면서 곶감을 도대체 왜 먹는 걸까?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데 저걸 왜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난 이유인가 딱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곶감 먹어보니까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거 안 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까진 곶감 안에 손도 안 댔어요 곶감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뽀뽀하기 이렇게 해주고 출근 한번 해주고 어디 나간 거지? 뽀뽀하기 뽀뽀하기 지금 뭘 갖다 댄 거야 지금 뭘 갖다 댄 거야? 자 이렇게 해주고 뽀뽀하기 지금 뭘 갖다 댄 거야? 뽀뽀하기 계속 아냐아냐아냐 이제 이제 대화해서 끝내기 뽀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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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는 게 더럽게 많은데 왜 그러는데 아 불감 많이 떴는데 여신 엔딩 뜬다고요? 근데 불감 상태가 되면은 네 게임을 갖다가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져요 네 애가 스탯이 많이 안 올라 네 스탯이 팍팍 올라야지 그 뭐냐 엔딩을 보기가 쉬워지는데 불감 상태가 많이 뜨면은 좀 빡세게 굴려야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건데 굿엔딩을 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빡세게 해야 될 거 같아 음 맛이 뭐 이래 휴근 한 번 더 할까? 어딜 나간 거지? 제발 풀려라 제발 풀려라 제발 천천히 그냥 한 번 더 할까? 뭐 넉 뭐 초반에 불감이 바로 풀렸던 거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였네 불감 풀리는 확률이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 한 25%? 20%? 20%도 안 되는 건 아니고 한 20%에서 25%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한 3, 4번 시도하면 한 번 4번 정도 시도하면 한 번 정도 걸리니까 풀리니까 1, 2, 3번 시도는 자 이렇게 계속 갖다 대주고요 자 이제 혼내기 왜? 왜? 왜 그러는데? 자 쓰다듬어주기도 해 줍시다 응? 뭐냐? 오케이 오엑스 게임 준비 시작 시작 오케이 좋아 40 40홍보 여기서 저장을 해볼까? 딱 이 구간에서 저장을 해볼까요? 이 구간에서 저장을 해보고 그러한 다음에 불감이 안걸리게 한번 기도를 해볼까? 자 이 구간에서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저장 cla 이 구간에서 저장 떴나? 한 두 번만 더 로드해볼게요 두 번만 더 로드해보고 안 되면 그냥 갑시다 두 번만 더 로드해보고 두 번 이내에 안 나오면 그냥 진행해볼게요 제발 떠라 제발 불감 진짜 안 풀린다 이거 불감 풀리고 와줘 이게 불감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불감 상태여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 상태가 걸리면 최악인 게 능력치가 다 조금씩 밖에 안 올라가요 이게 지금 불감 상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 불감 상태에 걸렸을 때 이게 혼내는 걸 3번 연속으로 하면 이게 낮은 확률로 풀린대요 처음 했을 때는 잘 풀려가지고 불감 상태가 바로 풀려가지고 어? 이거 3번 하면 바로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운이 좋아야지 풀리는 거더라고요 로드를 하다보면 풀리긴 해요 풀리긴 하는데 되게 안 풀려요 이게 왜 최악이냐면은 이 상태에서 보통으로 돌아가잖아요 보통으로 돌아가면 수줍이 되고 수줍이 돼서 수줍에서 뿅감 상태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수줍이랑 뿅감 상태는 완전히 그냥 능력지가 쫙쫙 올라가요 쫙쫙 근데 불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상태를 많이 못 볼 뿐더러 많이 못 볼 뿐더러 그리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휴식을 한번 치워볼까? 제발 제발 뭐 가면 된 것 같아? 일단은 그냥 진행할게요 아무 여친 생겨도 항상 불감상태되는 거 아니냐고요? 뭔 소리예요? 제가 불감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가끔 이 공원을 통해서 옛날의 추억을 떠올릴 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요 왠지 묘한 기분이 든다 오 뭔가 날아온다 피해 피해 또 온다 자 이번에는 받아낸다 휴지잖아 게임방도 들어가지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이제 뭘로 바꿔줘야 되냐 적색으로 머리 염색을 해줘야 돼요 적색으로 머리 염색해 주고요 그리고 색연필 스케치복 사주고요 자 그리고 오 자 이번에 좀 비싸네요 네 가격들이 좀 비싸니까 사지 말고 복권이나 사자 자 밥방이죠 이번 달은 그냥 돈을 아낄게요 네 돈 아끼고 자 밥방이죠 이번 달은 그냥 돈을 아낄게요 돈 아끼고 그 외국인 여자애는 언제 나오는거지? 게임 많이 진행한거 같은데 외국인 여자애 안 나오네 어? 나오네 말하자마자 나오네요 어? 또 초선을 데리고 보러오면 좋겠다 에? 아노? 어? 어라? 너는? 여전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뭐 그런 일 가지고 이 근처에 살고 있나보지? 네 이제 온지 엄마 아노됐어요 그런가? 오늘은 영화 보러 온거야? 네 아 여기가 영화관이었군요 아직 이동에 이끄스쿠 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도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네 한국인이 더빙한걸까요 아니면 일본인이 더빙할걸까요 네 어 이거 네 약간 이끄스쿠 하는거 보니까 약간 일본인 같기도 하고 네 익숙하지 않아서 아 이제 돌아가야겠네 그럼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래 자 다른 곳에 가볼까? 뭔가 네 느낌이 아 집 앞으로 갈 필요 없지 네 이제 돌아와가지고 빨리 내 불감증을 또 불감을 갖다가 또 해결해줘야겠죠 불감상태를 또 해소를 시켜줘야겠죠 어떻게든 자 일단 여기서 저장 눈 뜬거 봐 근데 저 외국인녀가 이 게임 최고 미녀라고요? 왜요? 최고 미녀는 얘 아닐까요? 네 사랑의 여신 있잖아요 바로 가요 사랑의 여신 10도가 43도야 여기는 일단은 지하창고 쪽으로 한번 가볼까? 지하창고로 내려간다 습도 71도 괜찮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온도 24도에 습도 71도? 좋아 이 정도면 좋아요 이 정도면 좋고 여기서 일단은 햄버거를 하나 먹어요 맛이 뭐 뭐가 일어나죠? 이벤트가 일어났죠 또 유령 나오는거 아니야? 왜 또 갑자기 싸늘해지지? 유령이 왔어요 으아 왜 자꾸 오는거야 죽은 놈이 그들은 자기가 죽은걸 몰라요 목적만을 위해 끝없이 돌아다니죠 나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서 자꾸만 후다닥 어 도와줘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 이번엔 문제가 온대 괄환에 알맞은 맛을 넣으시오 땡라고 말했는지 모를때 땡라고? 이건 좀 힘들겠지 흑 뭐지? 아 맞다 뭐가 답이구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를때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애가 혹시 답지를 가지고 있나 내가 보답으로 도움을 줄지 그럼 오늘 이만 또 유령이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 하다가 갔죠 네 3년 4월 되면 엔딩이에요 3년 4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냐 이제 자 출근을 좀 해줄까요? 음 사라져버렸군 출근은? 하아 배고프다 하아 배고프다 음 사라져버렸군 다섯 하아 배고프다 두 번 정도 해주고요 하아 배고프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리 이제 혼을 내줄게요 혼내기 혼내기 뭔일있네? 왜그러는데 오 silver 세 번 내주고요 주세요 ingry ogo 오 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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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бу으으욱 자 눈 운동도 한번 해주고요 자 그림 그리기도 해주고요 자 그림 그렸겠죠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이 뭐야 어 갑자기 수준이 달라졌잖아 어찌된거지 내 이름이 뭐야 B.A. 스타일로 내 이름이 뭐야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 번 해줄게요 저장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